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바울의 일생과 그의 서신들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 저에게는 서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계시고 함께 공감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이 서로 익숙하진 않지만 어떤 방법적인 면보다는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쪽에 더 집중해서 서로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서신과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바울이 쓴 편지는 약 13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또 그가 살아왔던 환경과 그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쓴 편지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돌아보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바울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여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썼던 편지와 또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많은 고대 문원들을 참고해서 바울의 연대기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아직 완전한 일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기도 사실은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추측이 많이 담겨있는 연대기입니다 그래도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특정한 사건이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과 일치하지 않는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편지를 쓴 거거든요 바울은 바울은 편지를 쓴 거지 역사서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편지에 생략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연대기를 구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어떤 사건은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갈라디아에 서 있는 이 사건과 맞췄을 때 이 연대기를 구축하는 건 어느 시점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원래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글에다가 역사적인 물증을 남겨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 사실 위에다가 구속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역사적인 사실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구속사적인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 위에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법을 같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들을 우리가 잘 종합해서요 바울의 일생을 하나하나 짚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기록 지역 어떤 사건 사람 인물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냥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 이것이 바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이 바울의 일생을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를 좀 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면 털키가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 수단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우리에게 잘 익숙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털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중동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부분을 지도 속에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더 알기가 쉬웠게 될 건데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사도바울은 이 일생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서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지도를 통하여서 계속 보게 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지도 터키 지역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여기에 이집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놓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어린 시절과 초기의 삶을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의 어린 시절을 찾아보려면 먼저 바울이 어디서 출생했는지 그의 성장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또 바울의 출생을 위해서는 그의 부모님과 고향이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바울의 어린 시절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고향은 다소인데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고 다소가 보이고요 안디옥 그리고 가이사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런 지도를 자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충 아 바울의 고향이 다소구나 이곳에 있구나 아 안디옥 우리가 익숙한 안디옥이 여기에 있구나 아 예루살렘은 여기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아셔도 되겠습니다 BC 47년에 율리우스 시저가 이 다소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하였다고 해서 이 다소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율리우스의 도시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에 가서 너무나 감탄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면 로마는 이곳에 굉장히 투자하고 집중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발전한 도시고 대도시고 또 많은 로마의 문명이 들어간 도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어린 시절과 초기의 삶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사람들이 보통 어디서 왔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에게요 어디서 왔습니까? 다 서울이라고 그럽니다 서울 아니면 다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도시에서 왔다고 말을 하죠 저는 저의 고향이 정확히 말하면 김제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사람들은 김제를 잘 모르죠 그래서 어디냐 그러면 전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전주지만 그렇지만 또 김제에서 살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김제읍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학교에 오면 저 면에서 온 애들도 있고 저처럼 읍내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소지를 말할 때 넌 어디 사냐 그러면 저 면에서 산다고 하는데 나는 굳이 김제읍에서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김제가 시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굳이 김제 시에서 산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던 도시 내가 살아왔던 도시가 큰 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처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큰 도시였고 로마에 관심을 받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사도행전 22장 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당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처럼 부모님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 많아서 돈을 주고 사는 방법 세 번째는 로마의 큰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바울은 시민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하는 천부장의 말처럼 바울의 부모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샀을 것이고 또 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시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는 시기였고 민중 봉기를 많이 하던 시기였고 또 로마에 핍박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널리 퍼져 있지만 그들이 퍼져 있는 곳에서 로마에 대항을 해서 민중 봉기를 막 일으키던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런 식민지를 삼고 있는 나라들을 완전하게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한 지역을 장악할 때 굉장히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진압을 잔혹한 방식으로 하고 다시는 소유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아마도 바울의 부모님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런 로마의 잔혹한 진압 방법에 의해서 어디론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사고 그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바울은 본인의 고백대로 다소, 길리기아 성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료가 없어서요 우리는 바울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대계를 따지면서 제일 우리가 이 바울의 일생을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바울의 나이를 AD 1년으로 잡고 그때 정도 태어났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바울의 나이가 추정이 되어지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것은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렸을 적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런 가족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천막을 짜짚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라고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건 바울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소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부모님 유대인 히브리인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또 언어는 히브리어 사실대로 말하면 아람어라고 하지만 우린 일반적으로 그냥 히브리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부모님은 유대인 1세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두 할 줄 아는 2세 혹은 1.5세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그러나 가정에서는 엄격한 바리세인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8일 만에 세례를 받았다 8일 만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이미 엄격한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배우기 시작하고 10살이 되면 유대의 문원들을 다 암송하는 그런 나이가 바로 10살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회당에서 종교 교육을 받았고 또 교육이 발달한 다소에서 그의 기초적인 지식이 쌓여갔다면 기초적인 지식과 또 종교적인 지식이 바울에게는 골고루 갖춰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레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멘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시민권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바울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격한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로마 문화를 접하고 있지만 집에 오면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중 문화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의 긴장감과 괴리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도 있습니다 다소가 교육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상 문화를 공부하고 교육하면서 집에서는 정통 유대인의 종교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 사이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미 겪고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소는 수사학과 철학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필체에도 수사학적인 표현 굉장히 글을 쓰는 문체가 뛰어난 바울의 필체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어릴 적에 받은 바울의 교육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 교육을 받고 그러나 바울의 부모님이 바울을 정통 유대인으로 키우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다소에서만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정통 유대인으로 또 이렇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정식 코스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능한 청년들은 이렇게 대도시로 유학을 떠나는 것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청소년기로 넘어오면 바울은 어릴 적에 그 이중문화 가운데 다소에서 집에서는 유대인의 교육 세상에서는 세상 문화를 잘 접하고 살았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바울이 13살 정도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부모는 바울을 유대인 납비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자랐냐면 바로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바로 바울의 청소년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바리세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의 정규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소에서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청소년기를 지나게 됩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를 타고 가는 방법과 또 하나는 걸어서 가는 방법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많은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례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순례의 방식을 따르는데 아마도 바울은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대열에 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른들 틈에 끼어서 육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의 순례의 길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환경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여정들은 나중에 훗날 바울의 일생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요 아까 봤던 지도인데 길리기아 다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아마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안디옥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여정을 택했을 거라고 하는데 이때 바울의 여정은 아마누스라고 한 이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이 여기에 안디옥을 지나기 전에 아마누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을 넘는 일과 평지로 이어지는 큰 길을 걸어 내려오는 이 여정을 걷어서 이제 안디옥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고 동방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산을 넘는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여정을 다니다 보면 산을 넘고 우리는 지도로 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지도가 도움이 됩니다 항상 안디옥에서 다소를 갈 때는 산을 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가이사리아가 있습니다 안디옥을 지나서 남쪽 해변길을 쭉 내려오다 보면 이쪽에는 또 카시우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또한 쭉 뻗어있는 그 길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거의 다 왔다 싶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하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리아입니다 가이사리아는 로마군의 요충지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로마가 연상될 정도로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그 규모에 놀라게 되는 가장 최고의 항구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갈 때 주로 배를 타고 가이사리아에 도착을 해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지도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자꾸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바울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느끼는 걸 한번 보려고 전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바울이 가이사리아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웅장하고 아 예루살렘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지역에 들어갈 때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그 건축물이 안토니우스 요세라는 곳입니다 안토니우스 요세 나중에 바울이 요세에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헤롯이 지은 헤롯 궁전이 보이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성전까지 건축을 하게 되는데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헤롯 성전이 바울의 눈에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 성전을 한번 보면 헤롯이 BC 40년입니다 BC 40년에 로마가 자기에게 왕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이 유대 지방을 잘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되게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BC 37년에 로마군의 투석기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55일 동안 투석기로 그냥 거의 융단폭격하듯이 그렇게 두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군대가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은 건물이 다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BC 37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장악한 헤롯이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안토니우스 요세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로마 군인들이 진치고 있을 그 요세를 먼저 짓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바울이 이곳에 붙잡혀 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서쪽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 자신을 위한 궁전을 헤롯 궁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극장도 짓고 원형 경기장도 짓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 그대로 번따서 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에 보면 음장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바울의 눈에 보이는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후일 사람들이 이것을 그린 것이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왔을 때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 안토니우스 요세, 헤롯의 궁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런 것들이 바울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청년기로 갑니다 바울의 청년기는 예루살렘에서 진행이 되고요 가말리엘의 교육하에 철저한 바리세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리세인 부모 밑에서 스스럼 없이 나는 바리세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잘 오게 된 것입니다 사두행전 23장 6절에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레위지파만 성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지파였던 바울은 성직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귀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될 수 있는 건 바리세인이었죠 바리세인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라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울이 택한 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바울은 유대에서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렇다면 바울은 정말 정통 코스를 밟게 된 거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중받는 인물이었고 또 가말리엘은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이었고 또 유대교의 엄격한 선생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밑에서 바울이 공부하고 이 밑에서 자랐다면 나중에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모든 규율에 순종하기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갈라데아스 1장 14절에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그리고 또 바리세인의 아들 그리고 다른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전통과 유전, 율법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적 사고는요 이 메시아 사상을 배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구약을 믿는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들의 신앙의 방법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앙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메시아가 정작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 사상을 오히려 반대하는 거죠 말로서 반대하진 않지만 몸으로서는 거부하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상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은 메시아 사상을 잘 용납을 안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이 확실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강한 부정이 역으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초반에 내가 율법에 되게 집착했던 그 사고 방식과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를 자꾸 밀어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되니까 이 율법에 대한 강한 부정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보면 바울은 율법과 메시아 사상을 확실하게 안 후에 바울은 율법주의를 아주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뭔가를 꼭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안 순간 놓는 것도 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사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다소에서의 행적 이 부분을 아마 성경이나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바울은 가말리아일 밑에서 보통 13세에 갔다면 5년에서 6년 정도를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삐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곳에서 인턴을 하든지 아니면 라삐로서 이곳에서 교육을 다 받은 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라삐로서의 활동을 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약 13년에서 14년의 기간인데 이 기간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다 끝난 후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는 산에 들인 공회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보통 바울에 대한 기록이 보금서에는 하나 나와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보금서하는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보금서 어느 부분에 바울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기에 바울과 마주쳤다라는 기록이 어느 곳에도 나와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금서는 이미 바울이 충성스럽게 사역을 할 당시 또 그 후에 즉 보금서가 쓰여있던 기간에는요 바울이 이미 바울이 누군지 다 알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보금서를 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있었다면 충분히 바울을 그 근거에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흔적이 보금서에 나와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대기를 그렇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을 하는 기간에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 독신으로 살았을까 라는 것에 의문을 갖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 신학자들은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거다 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바리세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만약에 일을 했어야 된다면 그도 결혼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기까지 사울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사도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어느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다만 추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한 번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바울의 가족에게 큰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사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에게 결혼은요 필수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달고 사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결혼은 그냥 의무사항입니다 탈모드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내들인 회원은 결혼한 사람이요 자녀를 가진 사람만이 사내들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탈모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20대에 결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도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예루살렘에 크게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그때에도 사울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은 이때 자신의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또 어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에 있을 때 어떤 큰 신변의 변화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큰 사고가 있어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있었다거나 또 이런 어떤 아픔이 있어서 바울은 어떤 또 성격이 좀 과격해지지 않았는가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는 이 바울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바울이 이혼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추측입니다 바울을 이해하기 위한 추측일 뿐입니다 바울도 결혼한 것도 맞고 또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생활과 이혼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바울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혼과는 좀 딱딱하고요 좀 냉정하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까지나 추측입니다 어쨌건 맞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가정에 관해서 자신의 가족에 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빌리포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할 때 어쩌면 여기에 바울의 가족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러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고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을 이해할 때 바울의 이 감정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울의 인생사 그 가족사가 고스란히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인간이었고 바울도 똑같이 약한 자였고 바울도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집착적인 면이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면에는 바울의 약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바울은 바울이 등장하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기 이전에 바울의 기록은 많이 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바울은 이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조금 아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치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철저하고 또 정말 철저한 그런 규율이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게 철저하고 엄격하게 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잘못된 믿음에 철저했다라고 고백을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디모대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극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달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오히려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이 등장은 바로 스대반의 순교 현장입니다 스대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집사를 선출하는데 그중에 선출된 한 명입니다 그리고 스대반의 순교 현장은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대반은 여기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산 사람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모여서 재판을 한 후에 그들이 투표를 해서 찬반 결과를 낸 후 그 다음에 이를 돌로 쳐 죽이느냐 마느냐 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현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바로 그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기 보면 스테반이 결국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투표에 자기가 한 표를 던졌다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아 바울도 사울도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이 표를 던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요 죄인을 돌로 쳐죽일 때에 가장 먼저 증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돌로 자기가 증인으로 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증언한 그 사람에게 돌로 치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 사울의 발 앞에 그 옷을 벗어 두었던 것인데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당시는 청소년기에서 40대 이전을 그냥 청년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곳에 보면 돌로 쳐죽일 때 첫 번째 증인이 먼저 돌로 들어서 치고 또 두 번째 증인이 돌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제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는 방식으로 이 처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산에 들인 공회원 71명 그 다음에 스테반 스테반과 연관된 사람들 구경꾼들 증인들 적어도 100명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100명 이상이 있었을 때 그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1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현장에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의 죽음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사람의 관점에서도 이 사울이 주목할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만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스테반을 죽이는 그 현장 앞에 그를 죽인 많은 사람들의 한 명으로서 대표자로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하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는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을 핍박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잔멸하다라는 표현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뛰어들어 온통 해집고 다니며 쑥대밭을 만들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뒤지고 끌어내고 감옥에다 가두어버리는 이런 박해 현장의 행동대장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일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철들고 예수님을 알고 오히려 박해자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를 위하여서 정말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었다 자기가 잘못됐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지 자기의 의를 따라가면 안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울의 어린 시절을 알아보는 것은 바울은 나중에 그게 너무 창피했던지 아니면 자기의 어릴 시절에 그 가족사가 어려웠던지 표현하기가 그냥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옛날에는 내가 애적에는 내가 내 의를 위해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 지난 날에 그 삶은 잘못된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오늘 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의의에 집중을 합니다 그냥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되고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지난 날에 자기 모습을 벗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오늘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또 본능적으로 내 의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를 써서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내가 잘했어 우리의 마음은 그럽니다 내가 잘했지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나의 것을 철저하게 내주고 나의 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울이 옛날에 어땠더라 어땠더라 이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 할지라도 그때는 자기 의의를 위하여 산 삶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되게 혼란스러운 때죠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때인데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오늘 또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계속 바울에 관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